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덕분에 드디어 20만을 달성했어요 그래서 기념으로 준비한 20만 구독자 이벤트와 Q&A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진입니다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난 수치에 연연하지 않지 자 제가 10만 때도 비슷한 이벤트를 했었는데 Q&A 영상을 못 찍은 이유가 질문을 그냥 받다 보니까 다이어트 정보에 관한 질문이 많더라고요 단순한 답변으로 할 수 없는 단순하게 좀 알려드리고 싶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많았어서 그런 부분은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위주로 영상을 최대한 찍어서 공유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이번 20만 구독자 이벤트는 사적인 질문만 받았습니다 한번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바로 답변을 해드려야 되니까 뭔가 괜히 좀 설레고 긴장되고 합니다 일단 사심부터 채우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니쌤은 언제 그렇게 예뻤요? 왜 그렇게 예쁘신지 궁금합니다 자 이제 사심을 챙겼으니까 본격적인 질문 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 해소법 스트레스 해소법도 질문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거를 받으니까 되게 좋은 게 여러분들이 무엇을 궁금해하시는지 알게 돼서 되게 항상 질문해 주시는 거는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스트레스 해소법을 다음에 아예 한 컨텐츠로 잡아서 얘기를 나눠도 좋을 것 같은데 짧게만 얘기를 해드리자면 이 짜증이 이 스트레스가 어디서 왔는지 출처를 탐구하는 것이 저만의 해소법입니다 그리고 내가 스트레스 받는 패턴은 항상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알았으면은 이후에는 아 내가 이럴 때는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니까 이건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점점 줄여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살면서 크게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받았으면 내가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는 걸 알게 됐으니까 지금 상황에서 최대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방법도 이게 인터넷에 긍정적인 방법에 대한 설명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긍정적인 편이긴 하지만 굳이 긍정적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진짜 단편적인 예로 내가 만약에 10층의 건물을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거야 나는 10분 내로 거기에 도착해야 되는데 그럼 계단으로 갈 수밖에 없겠지 근데 그 10층까지 올라가는데 아 내 하필 왜 이때 고장나가지고 아 나 구두 신었는데 너무 힘들다 미치겠다 하필 왜 지금 예약해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가면은 내 마음을 짜증으로 가득 채워서 가고 내 그 시간이 짜증나는 시간으로만 남게 되잖아요 근데 생각을? 오 엘리베이터 고장났어 오늘 마침 바빠서 운동할 시간도 없었는데 10층을 올라가면서 운동으로 한번 퉁 쳐볼까? 오케이! 이러고 가면 물론 다리 아픈 거는 똑같겠지만 내 마음가짐이 달라지면 내 기분이 달라지고 그 계단 올라가는 게 짜증이 날 수 있었던 일이 나에게 생각지도 못한 운동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죠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짜증 날 수 있는 일이 나에게 선물 같은 시간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요즘은 긍정이 최고야 긍정적이어야 돼 이게 아니라 진정으로 나를 위한 생각이 뭔지 나를 위한 선택이 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감정은 나를 가득 채우기 때문입니다 내가 상대에게 짜증을 내도 그 상대한테 짜증을 내는 게 아니라 나한테 짜증을 가득 채우고 나서 상대에게 나누는 거기 때문에 짜증내고 화내서 좋을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뭐 화를 내야 될 때는 내야 되겠지만 멘탈 관리법 건강한 정신은 얼마나 나를 가장 잘 아느냐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멘탈 관리를 위해서 자기개발서를 엄청 많이 읽었는데 그럴 때마다 습관책, 자기개발서 책을 읽으면서 고민이 된 게 이런 이론은 널리고 널렸는데 그리고 다이어트에 대한 방법도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 왜 생각보다 이런 정보를 접해도 다이어트를 하지 못할까 고민을 해보면 그거는 책이나 이런 거는 남의 경험, 남의 이론일 뿐이고 그거를 나에게 어떻게 가져오느냐 내가 진짜 필요한 게 뭐냐 나라는 사람은 지금 어떤가 뭘 지금 해야 될까 이런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멘탈 관리법의 0순위는 나를 관찰하는 겁니다 나와 대화하는 거 좀 꿀팁을 드리자면 매일매일 일기를 조금씩 써보는데 그날 뭔가 짜증이 났다 그러면 내가 오늘 짜증이 왜 났을까에 대해 써보시고 그냥 나는 오늘 친구가 밥을 먹었고 이걸 먹었고 이게 맛있었고 이런 거 말고 내가 오늘 짜증이 났는데 왜 짜증이 날까? 나는 오늘따라 좀 기분이 좋고 하루가 맑았는데 왜 맑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 맑구나 그러면 내가 하루를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 이런 걸 해야 되는구나 를 깨달아가면서 더 더 더 조금씩 더 나은 하루를 선물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저만의 멘탈 관리법인 것 같습니다 결혼하고 싶은 남자 이상형 어릴 땐 되게 완벽한 남자를 선호했는데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누구나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는데 내가 절대 싫어하는 다른 세 가지가 없는 남자이면서 이 세 가지가 뭐냐면 술, 바람, 폭력 이 세 가지가 절대 없는 남자 중에 그가 가진 단점을 내가 평생 참아도 아무렇지 않은 남자 그냥 상대의 단점을 너그러이 바라볼 수 있는 단점을 가진 남자 그런 남자랑 결혼하지 않을까요? 그런 남자가 이상형입니다 필라테스 강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 일단 이 계기에 대해서 저희 배경을 좀 말씀드리자면 저는 어릴 때부터 항상 내가 뭘 하고 살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재밌게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되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깊게 고민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항상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엄마가 어릴 때부터 지은아 네가 무슨 일을 하든 네가 행복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난 뭐든지 좋아 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영향을 많이 받기도 했고 그리고 또 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보통 이렇게 어른들을 보면은 일을 중심으로 하루가 이렇게 움직여지더라고요 휴가를 가더라도 일단 직장에 휴가 신청서를 내고 쉬는 날도 그렇고 월차도 그렇고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일하면서 보내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러면 내 하루가 거의 내 일로 되는 거구나 그러면 일을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내 하루가 행복하고 내 삶이 행복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어릴 때부터 소화기가 상당히 약했습니다 면역력이 휴가 간 사람이었어요 허구한 날 아팠습니다 진짜 많이 아팠어요 제 이전에 감기 영상 보시면 그때도 얘기를 조금 해드렸는데 제가 진짜 너무 자주 아팠기 때문에 건강의 영순이다를 어릴 때부터 알았어요 아무리 돈이 많은 것도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아무리 좋은 곳에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 아프면 다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내 가까운 사람, 소중한 사람의 건강 내 주변 사람의 건강 이게 삶의 영순이라는 거를 알았기 때문에 사실 운동에도 접하게 된 게 다이어트보다는 건강 때문에 접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처음에 클라이밍을 시작하게 됐고 헬스를 접하게 됐고 또 헬스를 하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생기고 이거를 채워줄 수 있는 게 뭘까? 아 필라테스구나 근데 이거 너무 재밌어 보이는데 내가 하면 잘할 것 같은데 이걸 직업으로 가지면 내가 이걸 공부하면서 내 전문성도 높일 수 있고 내 건강도 챙길 수 있고 난 건강도 챙길 수 있네 오! 이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시작한 계기 제가 SNS를 인스타그램으로 그래도 꽤 오래 한 편이잖아요 한 3년 됐나? 네 좀 3년 넘게 한 것 같은데 인스타그램은 사진 위주다 보니까 정보를 나눠드리는데 되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답답할 때도 되게 많고 저는 좀 TMI 말로 이렇게 많이 하는 스타일이고 운동도 많이 설명해서 알려드리고 싶은 스타일이어서 그래서 유튜브를 해야겠다, 유튜브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 타이밍이 맞아서 잘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인지도에 대한 부담? 알아볼까봐 부담스럽지는 않은지? 아니 알아봐 주시면 되게 감사한데 되게 제가 친구들이랑 있을 때 이렇게 말을 조심스럽게 거시면서 되게 미안해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인사해 주시니까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다만 좀 민망할 때는 이거는 착각일 수 있는데 진짜 패인 쌩얼로 어디 가 있는데 이렇게 흘끗흘끗거리면 혹시 알아본 건가? 라는 고민이 들 때도 있어서 그때 좀 민망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불편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다른 직업을 할 수 있다면 뭘 하고 싶은가? 모르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뭘 하면서 살아 행복하게 살까를 계속 고민하다가 찾은 직업이기 때문에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물론 하다 보면 힘들 때도 있지만 내 직업 정말 나에게 찰떡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회사 취업이 아닌 경로를 선택하는데 어렵지 않으셨나요? 불안한 마음이나 걱정 같은 거는 없으셨나요? 제가 일에 대한 자존감이 되게 높은 편이거든요 내가 계획한 거는 나는 해낼 수밖에 없어 나는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런 되게 확신이 있었고 내가 계획했던 게 안 되고 틀어지면 안 되면 말고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안 돼도 경험이지 그걸로 또 배워서 또 새로운 내가 또 새로운 걸 계획하면 또 잘할 거야 좀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불안하거나 걱정 같은 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항상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이게 왜 원하는지를 고민을 해보고 그러면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거면 이걸 가지기 위해서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거구나 그럼 이걸 하자 이렇게 해서 그냥 단순히 그거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 지금의 일까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렵거나 고민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요? 인생의 최종 목표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올해와 내년의 목표는 다이어트를 힘들어하는 분들이 이 책 한 권으로 정말 진짜 리얼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내가 난 이만큼 잘했어 너희도 봐봐 이렇게 내 잘난 척을 위한 책이 아니라 진짜 읽는 분들이 새로운 깨달음과 도움 진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책을 정말 쓰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고 싶은 거는 필라테스 샵보다는 정신 건강, 신체 건강을 다 챙겨주는 다이어트 샵을 차려서 많은 사람들의 다이어트를 도와주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핫한 마흔이 되는 것도 꿈이고요 그리고 내 가까운 사람의 건강을 옆에서 직접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꿈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루기도 하고 못 이루기도 했죠 그래서 최종 목표를 고민해봤는데 그게 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만천하의 평화, 행복, 나는 무이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 정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운동 이외의 취미 되게 재밌습니다 이게 취미라면 취미고 아니라면 아닌데 근데 아무튼 저는 요즘 이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추천 책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책 선물을 할 때 0순위로 선물하는 책이 운을 잃는 변호사 그리고 두 번째로 좋아하는 책이 스님의 주례사 그리고 원래 저에게 가장 많은 선물을 준 책은 왓칭 왓칭은 원투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책입니다 이 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얘기하기에는 좀 말이 너무 TMI가 될 것 같아서 일단 이 세 가지 책 추천합니다 다음에 책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 휴일 어떻게 보내는지 저는 하루에 대부분의 시간을 거의 일에 관련된 걸 하기 때문에 휴일에 친구 만나는 것도 좋지만 온전히 저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되게 좋아해서 거의 보통 일요일이다 치면은 격일로 친구 만나고 4시간 갖고 3주차는 다시 친구 만나고 4주차는 4시간 갖고 이렇게 보내는 것 같고 보통 친구 만날 때는 그냥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혼자 있을 때는 그냥 내 뇌가 하고 싶은 대로 흐름따라 의식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뭐 그렇습니다 피부관리법 피부관리법은 10만대도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제가 이것도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지금 짧게만 설명 드리자면 피부케어는 내 내부적인 관리, 외부적인 관리 두 개 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둘 중에서 굳이 더 중요하다면 진짜 내 몸관리, 건강관리 왜냐하면 내 몸에 독이 있으면 그게 얼굴로 다 나타나기 때문에 이너케어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외부적으로 관리하는 거는 사실 저는 크림을 막 열심히 바르고 막 이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냥 진짜 귀찮으면 크림 하나만 바를 때도 되게 많은데 각질 제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해주는 편입니다 제가 얘기 듣기로는 얼굴에 각질이 주기적으로 이렇게 탈각이 돼야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게 잘 안 떨어져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게 또 노폐물이 돼서 새로 크림을 발라도 흡수를 방해하고 그 노폐물들이 얼굴을 더 칙칙하게 만든다고 얘기를 들었어서 각질 케어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화장품에 대한 욕심은 없는데 각질 제품에 대해서는 되게 관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막 사서 써보는 중이에요 혹시 아 이거다 이게 진짜 세계 최강이다 싶은 게 있으면 꼭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운동복 추천 운동복? 레깅스 핏계의 최강은 안다르입니다 안다르 정말 최고예요 안다르는 이 골반 황금라인과 허벅지 안쪽 이 라인을 제일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운동복을 다른데 입었을 때랑 안다르 입었을 때 핏 차이가 있고 제 회원님들을 봐도 안다르 거 입었을 때 유독 라인이 살짝씩 더 예뻐지더라고요 그리고 상의는 크롭탑이나 그냥 편한 상의 이것저것 좀 많이 입는 편입니다 속에는 브라탑을 입는데 브라탑은 안 타이트한 거 입었을 때 안 답답한 거 사복 쇼핑 장소 좋아하는 브랜드 인스타 보면 진짜 가뭄의 콩나드 사복패션이 한 번씩 올라오는 걸 봤습니다 가뭄의 콩나드 사복은 제가 핸드폰 만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인터넷 쇼핑보다는 코엑스나 뭐 강남역 그런 스파 브랜드 가면은 옷 입어보기도 되게 편하고 그리고 환불이나 교환하기도 되게 편한 시스템이어서 그냥 오늘 코엑스 좀 돌아볼까 하는 날 코엑스 가서 여러 스파 브랜드를 한 바퀴 휙 다 돌고 구입을 합니다 주로 제일 많이 사는 곳은 아무래도 자라인 것 같아요 제 인스타 스토리 올려둔 데 있잖아요 거기 아이템 정보란에 제가 제 정보 되게 많이 정리해 둔 게 있거든요 거기 한 바퀴 싹 넘겨 보시면 링크가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공구 예정 제가 유일하게 한 번 한 게 호박즙 공구잖아요 그 호박 사과즙을 제가 되게 오래 먹다가 이거는 제가 원래 공구할 마음이 아예 없었는데 아 이런 좋은 제품은 사람들이 몰라서는 안 된다 이거는 널리 알려야 된다 좀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좋은 제품이 알려지는 회사도 좋고 그 좋은 제품을 받아서 만족하시는 지킴이 분들도 좋고 이분도 좋고 이분도 좋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저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싹 박자가 좋았어서 그 공구를 했던 거라 앞으로 또 아 이거는 알려줘야 돼 이런 거는 알려줘야 돼 아 이건 진짜 알려줘야 돼 하는 제품이 있으면 하겠지만 지금은 아직은 또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냉장고 제 냉장고가 궁금하다고요? 제 냉장고 사진 찍어서 여기 올려드릴게요 제가 요리를 안 해 먹습니다 저는 가끔 제 브이로그나 뭐 인스타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다 사먹습니다 거의 다 사먹어요 그래서 없습니다 뭐 건강식 먹고 싶을 땐 샐러드 사먹고 한식 먹고 싶을 땐 한식 사먹고 거의 다 사먹습니다 그래서 없어요 술은 드시는지 궁금해요 와인 맥주 술을 저는 한두 잔 먹는 걸 좋아합니다 취하도록 먹는 걸 안 좋아해서 그래서 아까 그 남자 술 좋아하는 남자 안 좋아한다는 게 진짜 필름 끊기도록 먹는 걸 좋아하는 남자를 안 좋아한다는 거였어요 좋아하는 색 제가 좋아하는 색 핑크 화이트 블랙 블랙 하지만 최애는 핑크 나무는 잘 지내는지 우리 나무 잘 지냅니다 여기 아 그럼 질문은 이제 여기까지 받고 마지막으로 인상 기억에 제일 남는 댓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지은 언니 언니는 내 인생 못해요 언니 제 인생은 언니를 만나게 정각으로 나뉘어요 전에는 우리나라 숨겨진 축구 국가대표 등본호 12번이 저희만큼 종아리가 굵었는데 요즘에 사람다워져서 애들이 많이 놀래요 언니 언니는 저에게 비추고 태양이에요 태양이랑 바람이랑 대결했을 때 나그네의 거둬서 벗긴 건 태양이듯이 지은 언니 태양은 저의 종아리를 말끔히 벗겨버렸어요 슈퍼 짱짱 사랑합니다 언니 벌써 20만원이라는 소식 듣고 학교 마치자마자 홀레버튼 뛰어왔지 뭐해요 아 이분 거는 답변을 제가 다 하겠습니다 너무 귀여웠어 1. 언니는 뭘 드시고 그렇게 큐트큐트 하신 건가요? 지킴이의 사랑 2. 언니 저는 집 잘 지키고 낯선 사람 보면 잘 지져요 저 어때요? 우리 나무는 낯선 사람 보면 따라가서 안겨있더라고요 참 언니 위에 건 농담인 거 알죠? 언니 앞으로도 슈퍼위키 유튜브 해주세요 80살 넘어서도 언니 유튜브 볼 것이 아무튼 여기까지 Q&A를 마치겠습니다 이번에는 인스타랑 유튜브 두 매체로 다양하게 질문을 받아 봤는데 이 중에 다섯 분을 추첨해서 알려드린 이 푸른 사과즙 이게 제가 공고했던 호박 사과즙 회사의 신제품인데 되게 맛있는 포도즙 맛이 나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는 호박 사과즙보다 이거 드셔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거 다섯 분께 한 박스씩 선물로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이거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지은 다이어트의 아니에요 그럼 지금까지 20만 유튜버의 이지은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더 좋은 영상과 콘텐츠로 찾아올 것이고 저는 항상 한결같은 겸손하고 진실하고 성실한 이지은 다이어트가 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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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보셨나요 안녕하세요 요